알파고의 전에도 고목, 외목, 삼삼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. 알파고 이후에도 빈 귀에 가끔 삼삼을 두는 프로기사들이 여전히 어느정도 있습니다. 반면 고목이나 외목에 두는 공식 프로대국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인공지능이 고목이나 외목에 두면 승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프로기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덜 두는 것 같습니다. 첫수를 화점에 두고 카타구 40블록을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.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8.1%입니다. 첫수를 고목에 두고 1만 플레이아웃 돌렸을 때 100이 0.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7.1%입니다. 흑이 화점 대신 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.1집 손해보고 승률을 1.0% 손해보았다는 겁니다. 이런 데이터 때문에 첫수 고목은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프로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바둑에서 0.1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. 저는 0.1집 손해라는 카타구의 데이터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90%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10%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. 그렇다면 첫수 고목이 정수일 가능성이 정수가 아닐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. 게다가 카타구를 아주 많이 돌리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. 첫수를 화점에 두고 1,8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.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7.7%입니다. 첫수를 고목에 두고 4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 100이 0.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. 흑의 승률은 47.2%입니다. 흑이 화점 대신 고목에 두었기 때문에 집을 0.0집 손해보고 승률을 0.5% 손해보았다는 겁니다.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. 제가 프로기사라면 이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겠습니다.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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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.